너무 맛있어 그럼 그게 진짜 아닌가? 아까는 그냥 찾아 찾아 내가 내일 5분 5분 좀 그 정도 1분에 일어나야겠네, 1시 20분 아, 끊겨? 어떻게 해야 될까? 이제 안 끊기지 않아, 어? 끊기나고 안 끊겨 정국, 넌 최애 아이스크림이 뭐야? 저 옥수수 콘, 옥수수 콘이랑 그 초록색깔 봉다리 그리고 비비빅 그리고 붕어쌈 많고 그리고 밥 안 봐 그리고 국화빵 난 고소한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 타고 네, 평균은 이제 버려야 돼 끊기나? 그래 끊겨? 그러면... 끊기나? 아... 끊기나? 끊기jskr 왜 이러지?